우리 쭌근하고요 이런 분들이 보이시죠? 요즘 쭌근이 불이 올라서 굉장히 계기가 되게 많아요 하나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팔개 해주세요! 팔개요 팔개 해드릴까요? 요전에 라라라 슈퍼보드라고 아 알죠 알죠 거기서 사후정 입에서 나방이 나옵니다 네 그 나방이 나가는 소리와 함께 삼장법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프지마 아프지마 잠만칠게 이제 이벤트가 나방이 나갑니다 네 팔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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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들었습니다 이게 마이크 좀 민망하시죠? 제가 봤을때 라디오에서 재밌었거든요 네 아니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죠? 네 자 빨리 정리할께요 네 아 지금까지 정말 짐스러운 토크 우리 또 나눠봤잖아요 이태기 조금 곤란한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해주신 우리 엠블랙 여러분들께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? 아 요즘 한참 활동하느라고도 바쁘시잖아요? 과연 엠블랙의 바쁜 일상은 어떨지 저희가 잠시 엿봤습니다.